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도치 않게 먹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튀김인가? 튀김 떡볶이 치즈 떡볶이 가까이서 찍어줘도 돼요? 스팸 스팸 덮밥 스팸 참치구나? 참치 의도치 않게 먹고 오려고 했는데 만두 제가 잘 먹으니까 고겸이 형이 잘 먹으니까 네 오늘 지금 한 1분 지났네요 1분 잘 나오죠? 다 보이나? 우에서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게 참치 컵밥인데 맛있네요 마요네즈랑 참치 들어가서 간장량 김말이 배불러 배불러 배부르냐 양이 줄었나? 원래는 거기서 다 먹을래 했는데 이 사람이 착각한거야 혼자서 다 먹을지 않을 줄 알고 싸준거에요 먹고 간다고 했는데 맛있는데 맛있냐고? 어쩔지 않게 먹방이 있습니다 오뎅 튀긴거에요 오뎅 요거는 유부를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만두 뜨거워 뜨거워 뿌잉 뿌잉 고기 없냐 고기 없냐 고기 없냐 고기 없냐 고기 없냐 맛있다 튀김까지 다 먹고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먹어버릴까 밥과정 지금 4분 됐어요 안 됐어요? 응 응 응 저 영상은 5분 컷이기 때문에 5분 되기 전에 꺼내야 돼 다 5분 되면 먹고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포장을 해줘 정말 맛있어 아 응 다 끊어져요 마지막에 맛있다 진짜 왜 이렇게 먹방지올 줄 알았으면 계란이랑 뭐 좀 시킬걸 쿨피스하고 계란 같은 것도 삶은 계란 있었는데 치즈야 치즈 빨리 먹었나? 밥까지 다 먹는 거 보여 드리고 끊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껴놔야 되는데 이거 맛있네 스팸도 있는데 걔 참치 시켰어 다 거시킬거죠 좀 작다 몇 분인가 여러분 5분 넘었네 왕경 써야지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좀 미안한가 떡볶이는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